안녕하십니까 낭만지원입니다. 좋은 조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잡으려고 하는 대상화종의 생태에 관한 지식을 쌓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데 오늘은 물고기들은 배고픔 때문에 먹이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이 많은 낚신들 중에는 감성돔이나 돌돔을 잡아 위 속의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위 속에 있는 내용물과 동일한 미끼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들 위에서 먹이 활동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런 이유로 물고기들이 배고픔 때문에 미끼를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립수산과학은 서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서해에서 출연하는 대구의 식성이란 논문을 보면 관찰한 407마리의 대구 중 위에서 내용물이 발견된 것은 236마리로 공유율은 42%였다고 합니다. 공유율이란 것은 전체 개체수에서 위장의 내용물이 없는 개체수의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통상 BI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국립수산과학은의 논문은 관찰한 개체수가 적어서 2011년에 미국의 마크 빈슨과 테드 앙그라데가 발표한 논문을 인용해보면 조사한 402종 36만 9천마리의 평균 공유율은 26.4%였다고 합니다. 물론 물고기들의 공유율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심하지만 의식성 의종일수록 그리고 야행성 의종일수록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사실은 2017년 의류 학회지에 실렸던 여름철 동해남부에 출연하는 청의 유어의 일섭식 변동이란 논문에도 공유율은 밤에 더 높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서 보듯이 서해에서 잡은 대구의 공유율이 42%라는 것과 미국의 논문에 따른 전체 평균 공유율이 26.4%라는 것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한 개체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1998년에 나가사키시에 있는 카와하라 저수지에서 시카는 배스들의 공유율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년생 이상인 배스의 경우 봄에는 60에서 70% 여름에는 10% 가을에는 50%의 공유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봄철의 공유율이 높은 것은 산란한 알을 지키려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었지만 가을철의 공유율이 높은 이유는 역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일리노이즈의 크레버 차도호에서 서식하는 991마리의 배스는 평균 50%의 공유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높은 공유율을 보이는 것은 물고기들의 먹이활동 성공률이 아주 낮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자연상태가 아닌 수저에서 행한 실험이기는 하지만 배스가 연준모치를 먹이로 삼는 동작에서는 76%의 성공률을 올렸다는 연구 논문도 있는데 만일 은신할 수 있는 장애물이 많은 자연상태에서였다면 그 성공률은 더 올라갔을 것이 분명하기에 물고기들의 먹이활동 성공률은 결코 낮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몬타나 주립대학의 토마스 맥마은 교수가 2005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큰잎에서의 모기고기에 대한 먹이활동의 성공률은 95%였다고 하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물고기들의 먹이활동에 실패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난번 숏바이트의 또 다른 원인이란 제목을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특히 의식성 의종의 경우에는 척선과 시각을 통해 먹이감의 위치를 판단하지만 천분의 1룩소의 빛에서도 먹이감을 볼 수 있는 배스라고 할지라도 시각과 척선의 감각충돌에 의한 먹이활동 실패는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2003년에 발표된 대만의 논문에 따르면 척선의 기능을 상실시킨 홍민의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먹이감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먹이감이 되는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면서 일으키는 물방울의 주파수가 베스가 감지하는 범위를 벗어나면 척선으로는 먹이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물고기들의 척선에서 감지하는 주파수 영역은 수십 헤르츠 이내란 사실은 물고기들의 척선 체계란 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초에 0.03mm 정도를 움직이는 미세한 움직임도 척선을 통해 인지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에서 보듯이 베스가 먹이감을 발견하는 능력과 먹이감을 섭취하는 성공률은 대단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먹이를 발견한 능력과 섭취하는 성공률이 높다는 것은 물고기들의 높은 공유율과는 괴리되는 현상으로서 물고기들의 먹이활동이 단순히 배고픔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란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스는 포만감이 커질수록 먹이활동 성공률이 지수함소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입을 벌리는 크기가 작아지고 턱뼈의 움직임이 적어지기는 하지만 결코 먹이활동을 멈추는 것은 아니란 것은 금정우루카의 다양성과 생물학 및 보존이란 책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예로 든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물고기들 특히 의식성 의정의 먹이활동은 공유율과는 크게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물고기들의 먹이활동은 니콜라스 팀베르헌이 규명한 신호자극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신호자극을 검색하면 가시고기의 신호자극이란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구애활동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본능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모든 자극을 말하는 것으로 루어 낚시에서 사용하는 각종 루어들이 수중에서 특정 강도의 주파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의식성 의정들의 입지를 유도하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농어와 같은 의식성 의정을 노릴 때 빠르게 루어를 움직임으로써 본능적으로 반사적인 입지를 유도하는 리액션바이트가 바로 신호자극을 발생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낚시를 하고 있노라면 입질이 전혀 없는 경우를 겪기도 하는데 이럴 때 많은 낚시인들은 미끼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비를 회수하기도 하고 미끼의 신선도가 떨어졌다고 판단해서 미끼를 갈아주기도 합니다. 일견 번거로워 보일 수도 있는 이런 동작들 또한 낚시의 한가지 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살아있는 생미끼를 사용하건 가짜 미끼를 사용하던 간에 대상의종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끼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대물을 잡기 위해서는 대상의종의 오감을 만족시켜야만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데 물고기들은 청각을 통해 미끼의 존재를 확인하고 후각으로 먹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인식한 다음 가까이 접근하여 시각을 통해 미끼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미각으로 확인하고 가볍게 심는 과정의 촉각을 통해 미끼의 경도와 이물감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먹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민물과 바다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은 각각 선호하는 미각에 차이가 있으며 바다 낚시에서는 아미노산과 핵산과 관련한 물질이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물을 노리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미끼로 사용할 때 갑자기 진동을 느껴 입질인가 하고 체비를 거둬보면 미끼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입질인 것처럼 강력한 진동을 느꼈다면 그것은 물고기의 입질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인데 왜 입질만 하고 삼키지는 않은 것일까요? 이번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연 미끼에 접근한 물고기는 몇 퍼센트의 비율로 바늘을 삼킬까? 낚시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이런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툴루즈 대학의 스테파니 브레토로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몸 길이가 80에서 220cm에 이르는 웰스매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습니다. 스테파니 교수의 논문들은 공개된 것들이 많아서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물고기의 생태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며 교수의 이름을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실험에 사용한 방법은 길이 20cm 정도인 잉어과의 물고기를 미끼로 사용하여 바늘의 1.2m 위에 수중 카메라를 부착하고 웰스매기의 먹이 활동을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관찰 장소는 프랑스의 남부를 흐르는 길이 483km에 이르는 도로도뉴강이었고 실험은 총 13회로 17시간의 촬영시간을 통해 103마리의 웰스매기의 행동을 관찰하였다고 하는데 관찰 결과에 의하면 총 103마리가 촬영된 중에서 95마리가 미끼에 접근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95마리 중에서 바늘에 걸린 것은 12.5%에 불과한 12마리였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웰스매기의 행동을 기준으로 1. 무시한다. 미끼를 향해 다가가지 않고 지나친다. 2. 접근한다. 미끼에 다가가지만 몸을 돌려 멀어진다. 3. 맛을 본다. 미끼에 접근하여 수염이나 머리로 미끼를 만진다. 4. 뱉어낸다. 미끼를 뱉어내고 헤엄쳐 멀어진다. 5. 바늘에 걸린다. 미끼를 삼킴으로써 바늘에 걸린다의 다섯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미끼에 접근한 95마리의 웰스매기 가운데 모두 24마리가 미끼를 먹는 동작을 보여주었고 이 중에서 12마리가 완전히 삼킴으로써 바늘에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체의 12.6%에 해당하는 것으로 8마리에 1마리의 비율로 먹이를 삼킨다는 것을 보여주어 우리의 예상보다는 아주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39%에 달하는 37마리의 웰스매기가 미끼에 접근하여 수염이나 머리로 미끼를 만지기는 하지만 먹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웰스매기가 미끼를 수염이나 머리로 더듬어보는 동작이 맛을 보는 행동의 이유는 미래라고 하는 미각기관이 수염과 머리의 피부 표면에 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시야가 탁한 물에서도 먹잇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아난 웰스매기들은 이전의 경험에 의한 학습효과로 인해 달아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논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바늘이나 라인이 아니라 분명히 미끼인 작은 잉어를 건드리는 동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고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논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웰스매기가 먹이를 삼킬 때는 미끼의 정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으로 육식동물들은 바다나 육지를 막론하고 먹이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본능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특히 육식어종의 경우에는 옆이나 뒤에서부터 접근하여 머리부터 삼키는 습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학적인 실험 결과를 게재한 논문들을 접하게 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간 생각해온 낚시와 관련한 정보나 개인적인 경험들도 때론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자연 속에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는 낚시에 관하여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섭렵했다고 하더라도 완벽할 수 없고 부족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더욱 겸손해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며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